그 다음에 UGA, UAA, U, AG는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거 한 10년 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걸 발음대로 읽어보니까 UGA를 UGA, UAA, UAAG 이렇게 됩니다. UGA, UAA, UAAG 아주 발음이 재밌어요. 그렇게 외워버리시라고요. UGA, UAA, UAAG 종결입니다. 아미노소는 없고요. 종결 끝나요. UGA, UAA, UAAG 정말 중요해. 엄청 중요해. UGA, UAA, UAAG, UGA, UAAG. 무슨 원시 부정의 노래 같죠? 외우시라고요. UGA, UAA, UAAG. 실화를 한다 내가 아주 그냥. 외우시라고. UGA, UAA, UAAG.